지난 7월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의회 한국연구모임 소속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던 당시 문 대통령과 그의 내각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일종의 업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그들에게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자리를 함께했던 의원은 일각의 대북 제재 완화 주장에 대해 그런 유인책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북한의 핵 개발만 촉진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아미베라 의원은 8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개최한 화상 대담에 참석해 경쟁이 심한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의 정치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지금은 북한과의 대화가 도전을 받는 위험한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베라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사실을 밝혔습니다. 지난 7월 미국 의회 내 한국연구 모임 코리아 스터디그룹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해 문 대통령을 만났을 때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일종의 업적으로 여기고 있었고 이에 대해 미국 의원들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너무 서둘러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화 재개를 통해서 한국의 대화 재개의 점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한국 대화 재개의 때만은 인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방문에 동참했던 공화당의 영김 의원은 일각에서 거론되는 제재 완화 등 북한에 대한 유인책의 반대 입장을 분명했습니다. 제재 완화 유인책은 과거에도 시도했지만 결국 북한을 자국민을 억압하는 불량 핵국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영김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동맹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김 의원은 이어 한국 국회가 추진 중이거나 통과시킨 언론중재법과 대북전단금지법 그리고 종교자유와 관련된 내용들을 지목하면서 미국 의회 내 많은 동료들과 유엔은 이런 사안들의 공동의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은 미국과 함께하며 중국의 불안정적인 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 이득이라는 것을 한국 정책 위반자들이 깨닫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비오이뉴스 함재하입니다. 비오이뉴스 함재하입니다. 감사합니다.